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언제 왔어?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사람이 들어와도 몰라요? 죽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아, 그랬구나 오늘 오프야? 아니요, 이브닝 근무예요 아유, 그럼 출근할 때까지 좀 쉬지 뭐 하러 왔어 현우 씨 출근할 때 깬 김에 그냥 일어났어요 아빠 가게도 좀 봐주려고요 아빠는 벌써 나가셨는데? 그럼 이 죽은 누구 거예요? 어, 있어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보이는 인간 아이고 본부장님 이제 괜찮으세요? 왜 거짓말 했어요? 무슨 제 어머니 쓰러진 거 전부 쇼였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, 그거 어머니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당신도 내 어머니도 다 똑같아 본부장님,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, 가세요 두 번 다시 볼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줌마, 오늘 이 시간 부러 해고해요 이렇게